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배열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이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배열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말 자체가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좀 거부감이 들고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들 것인데 여러분이 이미 배열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고 이 배열과 같은 것들이 데이터 스트럭처다라는 그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배열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바로 이 배열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부품으로서 사용하는다는 점 역시도 이 배열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배열이 무엇인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배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문법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이 배열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을 한번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열이 어떤 때 사용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선 데이터가 적을 때는 사실 배열을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비유를 해보죠.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최진혁 학생과 최유빈 학생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있을 때는 사실 이 두 사람과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뭔가를 우리가 직접 이름을 부르면 되죠. 최진혁, 최유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비유를 하자면 각각의 값들에 우리가 각각의 변수명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최진혁이라는 변수명에 최진혁이라는 데이터를 담고 최유빈이라는 변수명은 최유빈이라는 데이터를 가리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학교로 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학년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1학년 일반 학생들 주사 맞으러 가세요 라고 하면 1학년 일반 학생들이 전부 다 주사 맞으러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루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호명을 해야 될 겁니다. 또는 2학년 학생들 아니 3학년 학생들 졸업사진 찍으러 강당으로 모이세요 라고 하면 3학년 학생들이 우르르 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학년이라는 것을 분류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3학년 학생들 전체의 이름을 호명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피로에 의해서 우리는 학년을 나누고 반을 나누고 또 학교를 나누고 그렇게 분류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그룹 관리의 피로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프로그래밍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배열, 영어로는 array인 것이죠. 그래서 배열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 데이터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여러 데이터를 각각의 이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그루핑을 해서 그룹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바로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용어들을 사용을 할 건데 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외에 있는 것은 배열을 생성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어떤 특정한 언어의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을 생성해서 그 생성된 배열을 여기 스튜던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는 거죠. 그리고 스튜던트의 0번 인덱스에는 최진혁, 한일함, 최유빈, 한이은, 김주한 이렇게 듣게 되면 이런 식의 구성을 갖게 됩니다. 배열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진혁, 한일함, 최유빈, 한이은, 김주한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름이 이렇게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고유한 번호는 인덱스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런 걸 인덱스라고 불러요. 한국어로는 색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마치 한 반 안에 있는 학생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번 학생 책 읽으세요 라고 하면 27번에 해당되는 학생이 책을 읽겠죠. 바로 그 2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 배열에서 인덱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인덱스의 역할은 그 전체 집단에서 그 데이터를 식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인덱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덱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배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열을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식별하는 그 값이 인덱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것들을 값 영어로는 밸류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인덱스와 값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엘리먼트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배열을 사용하면 어떤 게 좋은 장점이 생기냐면 이 그룹핑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그룹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while, for, 또는 iterator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각각의 값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바로 배열과 반복이라는 것이 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능,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배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언어별로 배열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